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본인 스스로가 착한 줄 나는 착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악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나는 말을 살살하니까 상냥하게 하니까 소리 안 지르니까 욕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실상 내용을 보면 온갖 악랄한 사악한 마음이 가득 담겨가지고 상대방의 심장을 다 찢어발기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상냥하게 한다고 나는 착하대. 정말 많거든요. 딱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개악랄한 시모의 흥포 때문에 10년 넘게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각성 물론 욕도 좀 섞여 있고 드디어 시궁창에서 탈출을 합니다. 원제 오늘도 마음이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이제 딱 13년된 며느리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크리스마스 그리고 매해의 마리를 연말을 항상 시댁 사람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아이, 또 시누이 부부 이렇게요. 그러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결혼 후 정말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기로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밥을 먹자라는 말을 했고 이때 저희 남편이 올해는 안됩니다. 우리끼리 여행 계획이 잡혀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냥 무조건 안돼. 안가. 절대 안갈거야.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크리스마스 다음주인 30일 토요일에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어머님이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동생 부부랑 날짜 조율을 한번 해보마.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는데 잠시 후 장문의 카톡을 저와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같이 보라고. 그 내용을 쓸건데 아니 그리고 그전에 저 한가지 정말 궁금한게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성당에 다니는 며느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저처럼 시댁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그러시나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꽤 먼 편이죠. 지난 추석에도 잠 안자고 그냥 갔다고 엄청 서운해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꺼냐면서 서운해하세요. 근데 저는요. 지난 10년 넘게 13년 동안 명절에 시댁에서 안자고 온 날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딱 두 번이거든요. 이게 전부에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자고 왔습니다. 늘 자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서운할 일인가요? 여하튼 아래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보낸 톡인데 그냥 실명만 가리고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꽁꽁이에게 니들 여행계획 아직 니 여동생한테는 얘기 안 했다. 니 여동생도 이직을 하고 싶어서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심란할 거야. 너도 성당을 다니니까 잘 알겠지만 그게 어떤 날이니?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큰 휴일인데 게다가 너는 우리 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니?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날 엄마의 나와 동생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엄마랑 동생 마음이 어떻겠니? 슬플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는 거야? 아들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엔 사위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사위도 아니고 이 집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니? 그런데 그런 니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여행을 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 엄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여행을 가든 식사를 하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니가 장남의식이 부족하면 꽁꽁이라도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이 날은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구나. 엄마는 지금 너무 슬프다. 훗날 이 엄마가 죽고 난 뒤에야 니 동생이랑 어찌 지내든 상관이 없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직 살아 있는데 부모와 동생을 안 챙기는 너를 보니까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 그리고 며느리 봐라. 너는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올 때 며느리의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 여하튼 이번 여행 다시 한번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는 꼭 꽁씨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해라. 도대체 이거 뭘까요? 저희들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정말 이거를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뭔가 확 치고 올라오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요. 결혼하기 전에 꽁꽁이 너는 대기업을 안 다녀봐서 모르지? 니가 뭘 알겠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때 어우 쉽지 않은 시어머니구나 이걸 진작에 알아차렸고 그냥 다 접었어야 했는데 그냥 제발 등 제가 찍었구나 내가 찍었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요즘입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리조트를 예약했고 당신을 모시고 갔었는데 이때 남편이랑 시어머니 엄청나게 싸우고 분위기 엉망된 채로 헤어졌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늘 평탄치 않아요. 행복한 건 물론이고 기분이 좋았던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니 그냥 늘 언제나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모진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팔까? 이런 거. 이래가지고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 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알려주세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정신다간 시모가 여기도 있네. 자기가 하는 말 어디가 아예 하나도 안 맞는 걸 본인 혼자만 모르겠죠? 이런 논리라면 남의 집 아들이 사위도 자기 본가만 신경 쓰고 처가 즉 지네 집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왜 사위도 자기 본가를 놔두고 지네 집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왜 오라는 거야? 아니 지 딸은 뭐 지 시댁에 그렇게 하는 거야? 스니한테 며느리 도리 운운할 거면 지 딸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랑 연말에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위 본가로 보내줘야지. 이게 뭔 경우 없는 짓거리야. 미친 거야? 지 딸은 뭐 결혼할 때 며느리 도리 안 챙기고 갔대니까? 집에다 던지고 갔대요? 아니 그리고 진짜 악랄한 게 가정을 이미 꼬린 아들한테 지랑 여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 이거는 진짜 와 병이야 병. 아니 그리고 이걸 13년이나 버텼어요? 바보야?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요. 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해모스럽다. 아니 담임아 이걸 왜 참으세요? 제가 스님은 벌써 엎었어요. 그냥 친정 가족끼리 여행 가고 남편만 보내서 그 집안 꽁씨들끼리 연말 모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 잠깐만 따지고 보면 그 할머니는 꽁씨도 아니잖아. 여하튼 저는 이거 절대 못 참고 안 보고 살 거예요. 왜 봐요 왜?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혼 불사하고 싸울 거야. 13년 동안 할 만큼 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 퇴씨! 할 만큼 했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기본돌이는 빼먹지 않고 해온 세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도 정말 지쳐요. 아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지 아들 성씨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본인은 그 성씨가 아니라는 걸 모르나 봐요? 뭐 성 바꿨어? 아니면 비록 그 성씨는 아니어도 그 성씨대를 이은 게 인생 최대의 업적이죠. 자존심이라서 그러는 건가 뭔가? 뭔가 진짜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어머나! 지 딸이나 사유집에 가서 며느리 도리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번! 잘해줘도 더 잘하기만 바라는 게 바로 시자입니다. 그냥 단칼에 끊어내세요. 그래야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진짜 착한 며느리였구나 이러면서 후회라도 하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젠 정말 연락 피하고 싶어요. 연 끊고 싶어요. 아 울지 말고 그냥 끊어요. 답답하네 진짜. 가족은 개쁜. 가족관계 증명서 한번 떼 보세요. 쓰니 시어머니 안 나와. 야 꼴랑 남매 두 사람뿐인데 뭐 장남 큰 며느리 아니 둘째 며느리도 있대요? 아들 하나뿐이라며.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어우 그지같아. 저는 상당을 다니고 있는 40대 아줌마인데요. 상당 미사가 자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연휴를 즐길 수가 없어요. 저게 뭔 소리랍니까? 그 어느 상당이야? 그 사입이 아니야? 와 이거 보니까 잠이 확 깨버리네. 이젠 크리스마스로 난리를 치는구만. 그것도 10년 넘게. 매해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같이 보냈다 이겁니까 지금? 예 이건 쓰니가 잘못한 게 맞아요. 버릇을 잘못 들인 거야.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개처럼 질질 끌려가니까 계속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 가족여행 가는 건데 그냥 가면 되지. 뭐 죄졌어요? 왜 이렇게 빌빌 싸는 거요? 진짜 어이가 없네. 결혼한 아들한테 지들 생각을 먼저 하라고? 우리가 우선이고 찐가족이다 이런 태도? 이야 정말 거지같습니다. 아니 소름돋아 미친거지. 그냥 깝치지 말고 지 딸이나 그쪽 집안 성씨랑 보내라고 하세요? 어투도 그래 사람 돌게 만드는 스타일 같은데 실제로 말 들으면 와 끔찍하네. 아니 그리고 뭐 죄졌어요? 울긴 왜 옵니까? 네 그렇게 착해 빠져 있으니까 덜 알지를 하는 거라고요. 그냥 뭐야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기고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척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가 여기서 지잖아요. 그럼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였으면 연말이고 나말이고 그냥 다 안 갔어. 저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가면 그때는 네가 가해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사위는 왜 부른대요? 사위는 장남의식이 없는 건가? 그리고 지 딸도 그래 며느리도 우리를 모르는 뭐 개차발이냐 이거야? 왜 불러? 그 집안 보내줘야지 사돈댁에. 울지 말고 말 좀 하세요. 이제 못한다. 끄지라. 아니 이거 왜 못해? 어우 답답하다 정말. 아 진짜 지겹다 지겨워. 하긴 그래 10년 넘게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더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겠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니 그래서 스니 시몬은 대기업 다녀봤대요? 스니가 뭘 모른다는 건데 도대체. 지 말고 지 아들이 다니는 중인 것 같은데 말이지. 아 고상한 척 톡 보낸 거 봐라. 정말 소름 돋는다 진짜. 후기 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정말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등신처럼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서 그 세월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눈물이 확 터졌던 것 같아요. 써주신 댓글들 보고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뭐 시댁에서 돈 받은 거 그런 입장 아니에요. 지원받는 입장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 양가 비슷하게 지원받아가지고 그걸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비록 제가 남편보다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은 남이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절대 죽어도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건데 부디 이 깨달으니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봅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래요. 옛날에도 제 팬들로 주다 그렇게 싸운 거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이제 바보처럼 울지 말고 꼭 싸우고 이기세요. 네가 질 이유가 없어요. 오래 살 거잖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잘 살고 있다고 후기 꼭 써주세요. 꼭이요. 2번.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것들은 도대체 왜 독립된 가정이라는 걸 인정을 못할까? 아니 안 하는 걸까? 왜? 왜? 추가글에 답이 나오네요. 쓰니 가정에 트러블이 없다는 거.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쓰니가 늘 희생만 하니까 그런 바보 똥 멍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님 남편이 불만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익명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쓰니처럼 사는 사람 요즘에 진짜 거의 없어요. 아니 지금이 뭐 80년대야 90년대야 뭐야. 사람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허무 맹랑한 요구와 천대를 그만 당하고 본인 인생을 당당하게 사세요. 아시겠죠? 카톡 내용 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이라고. 정말 웃겨요. 아니 꽃이라고 뭐 다 같은 꽃이랍니까? 좋은 냄새가 나야 그게 꽃이지. 썩은 정화주 똥 냄새가 나면 그게 무슨 꽃이야. 그냥 썩은 똥으로 꽃 모양을 빚어놓은 거지. 안 그래요? 참여. 에휴 깜깜하다 진짜. 아무튼 쓰니 화이팅! 감사합니다.